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비교 보도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위성권 강경필 후보가 맞붙는 서귀포시 선거구를 정리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는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의 제주대학교 약대를 유치해 서귀포를 바이오 생약산업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상 운송비 지원,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확대 공급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핵심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이미 식약처의 제주국가생약관리센터 그리고 종다양성연구소가 이미 시설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합친다면 구체적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지역 현안 해결에 비중을 뒀습니다. 제2공항 건설 추진과 이주민들을 위한 복합도시 조성, 서귀포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두 곳의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도서지역을 해상 운송비 지원 대상에 넣는 농촌지역개발촉진특별법 개정 등도 제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하여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공항 건설로 오랫동안 살아오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는 배후도시를 건설해서 정착을 도와야 된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